8928님께서는 샤디 한 표 제가 부모가 되니까 등골 브레이커가 확 와닿네요 학생들 허세를 좀 버리세요 부모님들 피 땀 눈물입니다 피 땀 눈물? 아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진짜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진짜 몰라요 그냥 맨날 아유 엄마는 내 말 몰라 그냥 문 꽉 잡고 가버리고 바람 때문에 저렇게 터친 거야 그렇게 해갖고 방에 들어가면 되게 움찔하잖아 움찔움찔 내가 너무 칠했나? 그래 부모님들한테 잘해요 샤디는 근데 이런 거 사달라고 조르는 스타일이었어요? 아니 조른 적 없어요 저는 조금 이렇게 현실을 잘 깨닫는 그런 애여가지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근데 이거를 저도 너무 갖고 싶은 또래 집단에 너무 들고 싶은 게 있어서 뭔가 메이크업 브랜드 가방이나 신발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당연하지 그게 근데 진짜 저희 엄마 아빠가 절대 안 사줬어요 허세든다고 아니 근데 그건 진짜 부모님이 물론 마음은 사주고 싶으셨겠지만 괜한 이게 또 맞아요 이렇게 언나갈까 막 괜히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마음이셨죠 그래서 그때는 너무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안 입길 잘했죠 네 그 이후로 그래서 딱히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 다 경력 중에 하나죠 감사합니다 우리 5001님께서 1번 디오니소스는 방탄소년단 월드투어의 오프닝곡으로도 유명하죠 제재님 말씀대로 무대의 스케일과 에너지가 그야말로 압권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월드투어 때 오프닝곡이면 그냥 말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아니 따지고 보면 그거지 예전에 제가 비욘세 공연 갔는데 비욘세의 딱 오프닝이 크레이지 러브이에요 연세 언니가 크레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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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난리 나죠 그럼 끝난 거예요 네 디오니소스가 바로 그 급이다 이야 대단한데 최윤정님 샤디가 추천한 등골 브레이커 H.O.T의 전사의 후예 다음으로 시대를 대변한 노래가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브레이커가 시리즈가 하트 브레이커 다음으로 등골 브레이커가 브레이커는 등골 브레이커죠 우리 고희은님 1번 제재 디오니소스 저도 제재씨가 얘기한 한 잔 두 잔 예술의 취에 불러 옹에 옹헤이야 하면서 지민씨가 옹헤이야 하는 게 있거든요 예술의 취에 불러 옹헤이야 하는 거 이 가사 너무 좋아요 수유 이거 어떡하지 읽어드리자 우리 고희은님께서 이 가사가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수유 중인데 술 먹고프네요 수유 중에 음주에 대한 욕망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럼 이 노래 들으시면 안 되지 네 술보단요 희은님 여기 이제 우리 예술도 이 정도면 과음이지 과음하니까 오늘은 잠깐 참으시고 예술로 그 맘 달래보시길 달래보세요 아 이 가사가 잘못했네 네